브릭스 리딩 50-3 유닛 16. The most water of all. Most는 가장 많은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가장 많은 물. The most water of all.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물은 뭘까? 지금 친구들이 비커에다가 물을 담그고 있는데, 물을 넣고 있는데 어떤 실험을 하는 것 같아. 그치? 고르다가 choose.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인 그릇을 bowl 이라고 하고, 빈 병을 bottle 이라고 하지. 그리고 펜. 펜은 우리 프라이펜. 그치? 그리고 롱. 맞았어? 틀렸어? 롱 하면 틀린. 라이트는 맞은. 그래서 정답을 맞췄을 때 라이트하고 틀리면 롱 이렇게 얘기하지. 읽어볼게. three things have water. 세 가지 things, 물건이 have water. 물을 가지고 있어요. one has the most water. 하나는 가장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students, 학생들이 choose, 고른대. 뭘 고를까? the thing with the most water. 가장 많은 물이 있는 걸 고른대. there is water in a bowl. bowl은 오목한 그릇. 오목한 그릇에 물이 있는데, 우리 there로 시작하면 있다라고 해석하지. 그래서 there 있어요. 뭐가 있어? water. 물이 있어. 어디에? in a bowl. 그릇 속에 물이 있대. Karen. Karen은 그 볼을 골랐대. Karen chooses the bowl. 그 볼을 골랐는데, it looks big. 이게 제일 클 것 같아. 하고 Karen은 그걸 골랐고, 그 다음에 또 there 시작하니까 있다. there is water. 물이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in a bottle. 병 안에 물이 있는데, 피터는 그 병을 골랐네. Peter chooses the bottle. It looks very big. 그래서 지금 세 개의 물이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물이 제일 많은 걸 한번 골라보는 게임 같은 걸 하는데, Karen은 볼에 있는, 그러니까 Karen이란 친구는 그릇, 오목한 그릇에 있는 물을 골랐고, 그 다음에 피터는 bottle, 병에 있는 물을 골랐고, 그리고 펜에도 물이 있었거든. 펜 이거였잖아. 펜에도 물이 있는데, 그 펜에 있는 물을 또 골랐네. 누가 골랐냐면, Kim이 골랐대. there is water in a pan. Kim chooses the pan. 그러면 펜은 납작하니까 왠지 물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잖아. 이런 거니까. 그래서 혹시 Kim은 Does Kim choose the wrong, wrong이 잘못된, 틀린 이런 거잖아. 틀린 걸 고른 건가? 잘못된 걸 고른 건가? 펜에 있는 거는 물이 많지가 않나? Does Kim choose the wrong thing? No. The pan is huge. Huge는 아주 큰. 펜이 아주 컸거든. 그래서 She chooses the right thing. 맞는 걸 골랐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납작한 펜이 물을 더 많이 갖고 있었어. Kim wins. 그래서 Kim이 이겼대.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이렇게 여기다가 따라봤더니, 볼도, 펜도, 버틀도 다 따라봤더니, 따라봤더니, 그랬더니 물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거는 바로 여기 보니까. Kim이 고른 펜에 있는 게 물이 제일 많았던 거지. міge. 우리 이. 이웄. 그래. 정말로. 이걸 이런 거. cinq에. letter. females. charm. 이렇게 qua.